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솜 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충주 바로 옆 동네입니다. 자, 옆 동네에 단양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충주, 충주 봐봐. 여기가 충주, 여기가 단양군이지. 그치? 어? 그러니까 여기가 소백산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신라가, 예전에 신라가 이 안에서 살았잖아. 얘네가 소백산명을 넘어봤겠어? 소백산명 바깥의 세계를 알아? 니들이 아냐고. 그런데 이걸 넘은 거야. 감동의 물결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551년에 비서 꽂는 거야. 됐죠? 이쪽 단양군 적성면에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 중에 특히 신라를 도와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서 비석을 이사부가 꽂아요. 이게 551년 단양 적성비예요. 단양군 적성면에 갖다 꽂았다 그래서. 됐죠? 그리고 단, 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리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 이 동네가 뭐지? 무슨 지형이지 그게? 그게? 그 빗물에 그 뭐야? 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빗물에 뭐야? 뭐라고 뭐라고? 산화된다 그러나? 그래서 토양이 붉은색 토양을 되어요. 그래서 지명의 이름이 그 한자로 쓰면 붉은 단자가 들어가는 거야. 붉을 적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단양군 적성면에다 갖다 꽂아.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넘었을 때 감동의 물결 아니었겠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이 근처가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옆에 침대 똑같은 동네하고 있어. 충주, 봐봐. 단양. 이 밑에가 문경이야.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가 고대로부터 제일 많이 왔다 갔다 뜬 데야. 이렇게 선을 끄면 얘가 조령이 되는 거고 이 위에다 선을 끄면 얘가 중령이 되는 거야. 조령고개, 중령고개. 됐죠? 소백산맥이 굉장히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지형의 장의 역할을 한다고. 됐죠? 그래서 이게 조령을 딱 넘으면 문경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다니까 저게 왜 조짜 쓴다고 그랬어. 저게 새조짜라고. 그래서 저기 실제로 산맥과 고개가 얼마나 험준하냐면 저기에서 하늘을 나는 새도 날개를 접고 휘어가는 고개야. 그래서 이름이 조령이에요. 그리고 저 조령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동네 갈 때 우리 뭐라 그래? 그래서 문경세제라고 그러잖아. 문경세제. 문경세제. 그게 새의 고개잖아요. 그렇죠? 그 명칭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충주, 문경, 단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양 좀 보시죠. 단양은 이 정도만 볼게요. 첫 번째. 이 동네는 일단 단양은 우리가 구석기를 도를 다루는 기술들에 따라서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누잖아.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각각 세 개가 다 발견된 지역이야. 그런데 요즘에 유적지 문제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두 개만 얘기하고 갈게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단양금굴. 단양금굴은 눈도장은 찍고 가야 돼. 단양금굴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역대 유적지 중에는 여기가 가장 오래됐다고 추정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뜻이 아니야. 이 말이. 됐죠?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만들어진 게 70만 년 전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를 시작을 우리가 70만 년 전이라고 그러잖아. 그 말이 어디서 온 거냐면 단양금굴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됐죠? 두 번째 단양수의 한 개.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정기겠지. 여기는 후기야. 후기. 됐죠? 단양수의 한 개는 뭐가 발견됐냐면 고래와 물고기 등을 새긴 조각,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구석기 시대에 이미 주술적 행위가 있었으면 알 수 있다. 구석기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주술이 신앙이랑 다른 거야. 주술은 내가 그냥 원하는 걸 바라는 거고 신앙은 뭐야? 원하는 걸 구체적 대상을 향해서 기원해야 돼. 신앙, 주술 헷갈리면 안 돼. 신앙은 뭐의 산물이야? 농경의 산물이야. 그래서 농경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야. 그런데 구석기 때 뭐는 있었다? 주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술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군데 얘기해. 유적지를. 하나가 어디냐면 단양수의 한 개. 또 하나가 어디냐면 공주석장리야. 됐죠? 그렇게 두 군데가 가장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에 주술적 행위를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발견된 유적지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래대로입니다. 고대예요. 자, 고대는 지명은 적성현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단양족 성대 아까 열심히 얘기했어. 됐죠? 551년 진흥왕 때. 그런데 이거 대신에 단, 뭔 아니다? 왕이 안 왔어. 왕이 안 왔어. 왕이 안 왔어. 그래서 뭔 아니야? 순수비는 아니야. 순수비는 왕이 비문을 꽂는 그 의식에 왕이 주관하고 왕이 반드시 참여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이 뒤로는 진흥왕이 와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진흥왕이 안 와. 됐죠? 이건 이사부가 그냥 꽂은 거야. 그러니까 되죠? 오케이. 오케이.